안녕하세요. 저는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 계속 TSA 제4부분 Part 4, 31부터 35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삼성 사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니 시완 섬마 지지에 출유요? 어느 계절에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시완 좋아하다. 섬마 어떤 무슨 어느 지지에 지지에 이 지지에 이 단어는 Part 2 그림 보고 말하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계절. 어떤 계절이에요? 섬마 지지에 출유요. 류요. 여행가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름에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름에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夏天 여름,夏天,夏天. 夏天 제일 간단해요. 요즘에는 지금은夏天, 여름에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류싱. 류싱. 류싱과 류요는 다 여행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똑바로 얘기하면 류요는 더 평해요. 그냥 가서 쇼핑하거나 사진 찍고 며칠 머무르면 비행기 타고 다시 와요. 그런 거는 류요고요. 류싱은 가서 진정 극주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극주 지역, 문화, 역사도 좀 배우고 좀 채홍하는 그런 영예는 류싱이에요. 저는 류싱 좋아해요. 류싱은 좀 더 고생해요. 근데 고생지만 즐거워요. 저한테는. 음, 워싱환夏天 추 류싱. 夏天 는 추 헌du어 디팡. 夏天 는 추 헌du어 디팡. 여름에는 여러 곳을 갈 수 있습니다. 夏天 는 할 수 있다. 추 가다. 헌du어 많은 디팡. 디팡. 여기 방는 경성 읽어주세요. 단어 읽을 때는 디팡. 이렇게 읽어지만, 이야기 얘기할 때는 경성이요. 디팡. 디팡. 고지방. 장소. 하태요. 夏天 는 추 헌du어 디팡. 여름에 많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天气虽然比较热,但是很适合旅行. 天气虽然比较热,但是很适合旅行. 天气, 날씨, 수이 란, 비 루. 단시, 하지만, 비 루 뭐 뭐 하지만, 중국에서는 비 루 많이 들어가요. 수이 란 많이 들어가요. 한국어는 그냥 지만, 비루.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한국어에서는 번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뭐 지만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자우 르, 비격적. 르는 덥다요. 요즘 날씨는 비자우 러에요. 타이 르,非常 르는 엄청 더워요. 비자우 르는 나 받을 수 있는 정도에요. 괜찮아요. 그런 더우 정도는 비자우 르. 비격적 덥고, 덥지만, 很适合旅行. 很适合旅行. 适合 어울리라, 괜찮아요. 어울리라. 여행 가기가 괜찮아요. 适合旅行. 天气, 수이 란比较热. 但是,很适合旅行. 可以穿得很清량. 可以穿得很清량.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可以 할 수 있다. 천, 천에 입다. 정두 보여요. 어떤 정두를 입을 수 있어요. 穿得很清량. 清량. 시원하다. 很清량. 可以穿得很清량.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也不用带很多行李. 也不用带很多行李. 짐도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不用 필요 없다. 음, 필요 없다. 뭐 뭐 필요 없다. 带는 가지다. 가지구 다이다. 很多 많이. 신리. 신리. 짐, 신리. 也不用带很多行李. 짐도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喜欢什么季节去旅游? 我喜欢夏天去旅行. 夏天能去很多地方. 天气虽然比较热, 但是很适合旅行. 可以穿得很清凉. 也不用带很多行李. 三十二. 你最要好的朋友, 过生日, 你会送他什么礼物? 你最要好的朋友, 过生日, 你会送他什么礼物? 最要好的朋友, best friend, best friend. 제일 친한 친구요. 제일 제일. 要好呢, 好. 똑같아요. best 하는 뜻이에요. 要好的朋友, 제일 가장 친한 친구가, 过生日, 생일 날, 생일 보내다. 过呢, 보내다는 뜻이에요. 생일, 생일, 생일 보내 때, 생일 파티 할 때, 你会送他什么礼物? 会呢, 뭐 뭐 할 것입니다. 送呢, 보내다. 他 그 한대, 什么礼物?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 날 어떤 선물을 줄 것입니까? 어떤 선물을 줄 거예요? 我最好的朋友, 过生日, 我会送他一双鞋. 我最好的朋友, 过生日, 我会送他一双鞋. 我最好的朋友, 那谁 친한 친구, 过生日, 생일 날, 我会 뭐 뭐 할 것입니다. 送他 그 한대 보내주다. 이双鞋, 双는 신발 양사에요. 골레, 한 골레, 두 골레, 새 신발. 네, 가장 친한 친구 생일 날, 신발 한 골레를 선물 할 것입니다. 我的好朋友, 很喜欢鞋. 我的好朋友, 很喜欢鞋. 내 친구는 신발을 아주 좋아해요. 很喜欢鞋. 여기 문제 없죠? 他生日那天, 我打算买一双 他喜欢的球鞋给他. 他生日那天, 我打算买一双 他喜欢的球鞋给他. 他生日那天, 그 생일 그 날에는, 我打算 이런 계획 있다. 뭐 뭐 할 것입니다. 여기 뭐 뭐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계획 있다. 뭐 뭐 할 것입니다. 어떤 대회와 다산 받고 써도 돼요? 한국어 말투랑 똑같아요. 뭐 뭐 할 것입니다. 말투랑 똑같아요. 방금 얘기했어요. 사다. 말 사다. 응. 하나 사다. 사 주세요. 사다. 응. 말투랑 똑같아요. 내가 제일喜欢的球鞋. 球鞋는 운동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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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식은 우리 사실 球鞋도 많이 사용합니다. 응. 나 생일 날 나는 그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사주고 싶습니다. 매당 타穿着那双鞋时 就會想起我 매당 타穿着那双鞋时 就會想起我 그 신발을 신는 데 마다 나를 생각합니다. 매당 뭐 뭐 때 매당 뭐 뭐 시 많이 연결 써요. 뭐 뭐 때 마다에요. 응. 타穿着那双鞋 그 신발을 신는 데 마다 就會想起我 나를 생각합니다. 好.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너 제일好的朋友 过生日 너 왜送他什么礼物? 너 제일好的朋友 过生日 너 왜送他 이双鞋. 내 친구가 我的好朋友 很喜欢鞋. 나 생일 날 나 생일 날 나 생일 날 나 생일 날 나 자신의 나喜欢的球鞋 给他. 매당 나穿着那双鞋 时 就會想起我 33 너常常 去咖啡厅吗? 너常常 去咖啡厅吗? 카페 자주 가세요? 常常 자주 한상 去 가다 카페 厅 일상 뭐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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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가세요? 我常常 카페 다 넣어주세요. 和朋友 在 카페 그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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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걸 很好吃 除了 뭐뭐 최외 이외 같이 용겨 있어요. 除了 뭐 뭐 이외 이외 이것도 같이 나와요. 뭐 뭐 외에 뭐 뭐 최외 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바랄 除了咖啡好喝以外,咖啡不卖你了,甜甜也很好吃,甜甜, 디ジョット,也很好吃, 디ジョット도 맛있습니다. 除了咖啡好喝以外,甜甜也很好吃, 커피가 맛있고 있고, 디ジョット도 좋아합니다. 你常常去咖啡厅吗? 我常常去咖啡厅,我喜欢和朋友在咖啡厅见面,周末也喜欢泡在咖啡厅里,韩国很多咖啡厅气氛很不错,除了咖啡好喝以外,甜甜也很好吃。 34. 工作中你一般怎么帮助同事? 工作中你一般怎么帮助同事? 嗯, 좀 어려우네. 工作中 일할 때, 종료 중에, 뭐 뭐 할 때, 일할 때,你一般, 보통,怎么, 어떻게? 帮助, 돕다, 동事, 동료를 어떻게 도와줘요? 일할 때, 보통, 동료를 어떻게 도와줘요? 工作中你一般怎么帮助同事? 我一般会给后备一些忠告 我一般会给后备一些忠告 我, 나,一般, 보통,会, 뭐 뭐 할 것입니다. 给, 뭐 뭐 주다, 뭐 뭐에게 주다. 后备, 후배, 후배, 후배. 一些, 좀, 수량이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때, 一些 대신 하시면 돼요. 一点 보다, 一些는 좀 더 많아요. 很多보다는 좀 더 작아요. 中央, 중고, 여기에서는 종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我一般会给 후배一些忠告 제가 후배들한테 종오를 많이 해줍니다. 종해줍니다.就 돼요. 在公司怎么和人相处? 在公司怎么和人相处?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불 和人相处 사랑과 사귀다는 뜻이야 相處, 사귀다 사랑과 어울리는 방불 怎么呢, 어떻게? 在公司 어떻게 사람과 칭내는지 怎么工作比较有效率,等等 怎么工作比较有效率,等等 어떻게? 工作이 하라, 비교적, 비교적, 비교적 有效率 효율적이다 效率, 하, 이파른 效率는 명사예요. 效率, 후배 有效率, 후배이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有效率呢, 속도 바르고 효과 좋다 有效率, 하,有效率 没有效率, 하,有效率 没有效率, 그러면 느리고 효과 안 좋다 그러면没有效率,等等,等等 怎么工作比较有效率,等等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불 이를 흐륵적으로 하는 방불 튼튼, 나눠줍니다 如果同事遇到问题 我会积极的帮他解决 如果同事遇到问题 我会积极的帮他解决 如果 만약 뭐 뭐 명 여기서 명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 뭐 뭐 명 同事,同流 同事,同流 遇到问题 이 문제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我会 会는 뭐 뭐 할 것입니다 积极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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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또 돼요 帮他解决 帮他解决 帮는 돕다 도와주다 그런데 解决는 핵교하다 핵교하다 여기예요 핵교하다 如果 同事遇到问题 我会积极的 帮他解决 여기 떠는 뒤에 동사부터 써요 뒤에 동사 여기 빵 돕다 도와줘요 돕다 그래서 뒤에 붙어쓰 수 있어요 지지다 적극적으로 여기서 떠는 그루라고 이해해도 돼요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只要是 我知道的 我都会 告诉他们 只要是 我知道的 我都会 告诉他们 只要是 只要是 뭐 뭐 이라면 이해해도 돼요 如果랑 비슷해요 我知道的 我都会 告诉他们 只要是 我知道的 내가 아는 거 뭐든 다 그들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는 한 다 알려줍니다 只要是 我知道的 我都会 告诉他们 제가 아는 거 모든 다 얘기하고 쉽니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工作中 你一般 怎么 帮助 同事 我一般 会 给 后辈 一些 忠告 在公司 怎么 和 人 相 处 怎么 工作 比较 有 效率 等等 如果 同事 遇到 问题 我会 积极的 帮 他 解决 只要是 我 知道的 我都会 工作压力大的时候 有什么好的方法 可以缓解压力 工作压力大的时候 有什么好的方法 可以缓解压力 工作压力大 我们 스트레스が 많을 때 压力 大 스트레스 많다 的时候 某某 有什么 好的方法 有 一大 什么 我懂 好的方法 我懂 从 帮 布 可 也 还 随 打 缓 解 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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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어떤 행동은 저를 흥분시킨다. 랑 워 나한테 신분. 신분. 흥분하다는 뜻이에요. 윙동랑 워 신분.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앞에. 어떤 행동는 나를 흥분시키다. 그러면 뭐뭐 랑 워 신분. 예를 들어 음악 들을 때는 흥분해요. 그러면 틴인의 랑 워 신분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윙동랑 워 신분. 특히 다리기. 다리기는 저희 분녀를 잊게 한다. 바보 다리기. 랑 워 나한테 왕지 잊다 잊어버리다. 환놀. 분녈. 구미. 괴롭다. 짜증났다. 다 환놀에요. 파우 부 회 랑 워 왕지 환. 다리기는 저희 분녀를 잊게 한다. 파우 1개小时就 다 한 린 리 를. 파우 1개小时就 다 한 린 리 를. 한 시간 띄어도니 당미 흥분하다. 다 한 린 리. 다 한 린 리 사자성어라고 얘기하세요? 한 나 당면 당. 린 리는 많이 나와요. 당미 흥분하다. 파우 1개小时就 다 한 린 리 를. 한 시간 띄어도니 당미 흥분하다. 다 한 린 리. 다 한 린 리 사자성어라고 얘기하세요? 한 나 당면 당. 린 리는 많이 나와요. 당미 흥분하다. 파우 띄다. 다리기하다. 1개小时한 시간. 한 시간 띄어도니 당미 흥분하다. 파우 1개小时就 다 한 린 리 를. 한 류 를 더, 我就越感到舒服. 한 류 더, 我就越感到舒服. 당면. 마닝흥리스루. 저는 또 평안한 간 를 느낀다. 한. 당면 당. 류. 흥류다. 흥류다. 원래 보통 문부어는 류한이에요. 땅물 흐르다 이렇게 땅물 흐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더는 정도 부어라서 더 앞에 동사부터 써야 돼요. 더越 더 흐릴수록 많이 흐릴수록我就越感到舒服. 感到 어떤 느낌이 있다. 뭐뭐를 느낀다. 저는 더 평안함을 느낀다. 땅물 많이 흐릴수록 저는 더 평안함을 느낀다. 汗流的越多我就越感到舒服. 회자洗个澡,好好睡一觉. 회자洗个澡,好好睡一觉. 집에 가서 샤워하고 퍽, 차고 나면. 회자 집에 들어가다. 洗个澡,洗澡呢? 샤워하다,洗个澡呢? 샤워을 좀 하다. 여기 끄는 굳이 번역하기 필요 없어요. 중국어 말투예요. 동사, 끄, 명사 이런 양식 많이 나와요. 치个饭, 흐거지요. 한국어 말투 바꾸려면 밥 좀 먹고 술 좀 마셔. 식거澡, 여기서는 샤워을 좀 하고 하고,好好睡一觉. 好好睡一觉. 차을 차다예요. 睡一觉, 여기 1도, 한 번, 종이 해야 할 수 있어요. 종 차고, 잘 종 차고, 이렇게요. 회자洗个澡,好好睡一觉. 완전히 웬로민 스타일이에요. 외국인 하루 며이고 거 안 들어가고, 1도 없어요. 회자洗澡,好好睡觉. 말투 다 라예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차을 차요. 회자洗거澡,好好睡一觉. 집에 가서 샤월도 하고, 좀 잘 자요. 잘 푹 자요. 이렇게요. 말투는. 회자洗거澡,好好睡一觉. 집에 가서 샤워하고, 푹 자고 나면 야리就消失了. 야리就消失了. 스트레스가 바로 消失, 사라지다, 없어지다, 풀렸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여기서 이렇게癒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工作压力大的时候, 有什么好的方法可以緩解压力? 我工作压力大的时候, 会跑步. 运动让我兴奋, 特别是跑步. 跑步会让我忘记烦恼. 跑一个小时, 就大汗淋漓了. 汗流的越多, 我就越感到舒服. 回家洗个澡, 好好睡一觉, 야리就消失了. OK, 오늘 여기가 제헤게스입니다. 차 루피 루 하시 명, 매일 보내주세요. 我们下次再见, 拜拜.